랭킹! 김을 랭! 랭킹 45등 닉네임 장지한 1위라고? 진짜? 아... 걸렸나? 미안합니다 사실 제가 번쾌예요 여러분 아트까지 기만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번에 서포터로 하면은 누가 막 할 것 같아서 진짜 해봤는데 그 챌린저까지 가더라고 병신 좀 심하시네 마리 어? 썸물 안 닫혀? 와 리신 저거 바로 오네 없을 뻔했다 어이! 개 같네 진짜 어우 쉣! 아 X 같네 아 이 와드를 아무도 안 해 아니 핑어 하나씩은 해줘야지 정령 이거 안 먹니? 에휴 씨 다 따기들한테 뭘 바라냐 나 혼자 해야지 맞다 여기 마스터 아니지 내가 낮춰야겠다 내가 이렇게 낮춰서 해야겠다 그런거 안한다니까? 난 트롤 미션 안받아 도네 미친놈도 아니고 도네 미치긴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 그건 내 신념에 어긋나고 안 돼 금방 뭐 지크로 찍은 놈이 뭔 신념이냐? 야 아니 그거는 킴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이벤트로 한 거야 어? 아니 카이다 저거 왜 저거 왜 들어갔어 야 여기서 뭐하냐 문도? 야 이새끼 여기도 뭐해 일어나 아! X같네 아 야 이새끼 튕겼나봐 뭐야 이거 뭐야 얘 아 맞네 튕겼네 한참 제일 튕기네 대림동 문동 후가 쓰는 중 와 근데 저기 가만히 서 있는데 안 죽었네 뭐냐 아 좀 개새끼야 시야 좀 먹자고 시발 아 더워 아 존나 더워 아 더워도 집중해야 돼 진짜로 아 여름이 너무 싫어 여름에는 장점이 없어 장점이 지금도 더웜 아이고 마그만 소리 살짝 시원하네요 아 좀 시원해지는 거 같네 음 개하네 저는 전쟁 나면 빤스런 해야죠 공익인데 괜히 갔다가 패만 끼쳐 장난이고 전 자원입다 할 거예요 바로 자원입다 하고 진짜 전쟁이 형 될 거예요 저는 자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서바이벌 잘해가지고 경험을 토대로 배그 우승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제가 또 공대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네 뭔 어팸이야 내가 개수로 하고 있어 전쟁에서도 뒤지면 팀 탓할 거 의무병 다 존나 해야지 그러면 야 의무병이 그걸 왜 먹어 반찬 내놔 나 같은 선임 있으면 좋지 뭘 맨날 지커드를 시켜 조금 마음의 편지 쓸 거예요 수고 속고 세계보건복지부에서 게임 중독을 대병으로 인정하고 장지환 환자인 저는 근데 정신병 환자 맞는 거 같아요 롤 하다보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화가 주체가 안되고 막 갑자기 기분 좋고 갑자기 화나고 그래 응 정신 차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양학이나 하고 있네 미안합니다 저도 올라가면서 양학 그만하고 싶은데 마스터도 나한테 맥을 못 추네 그랜덴 마스터 얼른 가야겠다 지금 뭔가 여러분들 그거 알죠? 여름에 더워서.. 제가 지금.. 아.. 씨발! 병신! 캐리 모르가나 슈 없어 퓨 어어? 어어.. 카소스 그거 따쿵이 왔구나.. 아.. 아이씨.. 저렇게 세.. 야 저 새끼 죽여! 저게 제일 맛있는 거야 와.. 빌드 혼자 쓰네 살려고 보험함 뭐하냐 너? 집중 좀 해라 오 잘하네 아... 뭐냐 저건 진짜? 저 개 사귀 캐릭터 와아! 진짜! 아 개갔네? 풀도 빠졌네 아 풀 빠진게 더 커요 죽은거보다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아 이러니 닿닥이지? 마딱인데요? 야 뭐에 뺏긴거야? 야 무슨 뉴미큐 뺏겨? 존나 에바잖아 에이스! 야 이제는 진짜 한결같네 아 내가 너무 펴놨나? 정신을 못 차리네 무대도 좀 나한테 많이 맞긴 했어 잠깐만 어디 진영잡기가 너무 힘든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역시 키트 역영답게 오쏘키 오쏘키 하다가 터드라먹어 아 야 못끝냈다 어어 그렇지 죽여버려! 네이스 캐리 저 근데 진짜 솔랭으로 그마 가고싶어요 진짜 재능 없이도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거 진짜 보여주고싶어요 진짜 린던한테 맞다기? 님 그린던 마스터에요? 죄송한데 마따기는 그마랑 챌린저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스터 찍으니까 너무 좋아 다이아 사가 우리 같은 다이아잖아 그냥 개같았어 제가 말했잖아요 이번 시즌은 무조건 최소 마스터 마무리 한다고 어우 아아 아아 씨발 뭐야 incident 아아 felk music 쉿! 뭐야 아 이 큐는 좀 나한테 과분한 큰데? 어 챌린저는 챌린저는 좀 그러네 좀 높네 여기서 잘해야지 진짜 여기서 잘하는게 진짜 제일 잘하는거야 어쩔 수 없다 정면돌파하자 나만 믿어 제가 또 현지적응 잘하거든요 밑에든 위에든 좀 카멜레온 원딜 상대 원딜 그만해 내 능력은 여기서 입증할 때다 이건 기회야 챌린저 형님들한테 잘 볼 기회라고 탑 캐시방 97번짜리게 쇠이야 한번만 드러내버리면 아갈머리 찢어버린다 아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이즈의 즐거움을 선사 그 순고한 목적을 위해 나 내가 진정한 죽음을 캐리! 캐리 캐리 난 진실을 알고 있다 좋아요 너무 좋죠 이거 아 이거 궁사들었으면 이거 다 채웠는데 4개 채웠는데 너무 아깝다 아 어어? 야 역시 그랜디메스터 서포터네 이정도 해줘야 나랑 맞지 진짜 다마딱 서포터들은 진짜 템포를 못 따라와 그니깐 이는게 못하니깐 다 해줄 수 있는 서포터를 원하는거네 저는 제 각을 봐주는 저랑 같이 각을 볼 수 있는 서포터가 필요한거에요 저 그거 아닌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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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X 됐어 지금 와 이걸 사네 다행이다 어후 아니 간다고? 네이스 원딜이 템포 잘 따라오면 더 이득 봤을텐데 키키 진짜 원딜러 누구냐 속도 못 따라가는거 봐라 보이시죠 그랜드마스터 원딜한테 전혀 꿀리지 않는 전 이런 사람이에요 난 닦다귀가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날 방해했던거지 어 저거 뭐야 멘탈 나갔구나 그럴만해 근데 괴물지 베인 상대로 이렇게 됐다? 의미없어요 게임 더 해봤자 고통만 길어질 뿐 나 근데 미안한데 벽궁 없어 아 나 벽궁 또는 찍었어 나 미치겠네 어차피 벽궁각 아니었는데 가루 풀 써가지고 카이사가 괜찮아 벽궁 없이 하자 그랜드마스터 상세로 스킬 하나 없이 하기 이게 제 수련법이죠 진짜 개추하다 다따귀는 육성으로 욕나오게 하지 말아주세요 마따귀에요 뭐가 다 나왔는데? 얘들아 정정해라 이번 판 지나 다음 판 지나 똑같이 영전개석 금등 방어정이다 노틸 아주 좀 무리다 이거 우리 시야를 먹고 들어갔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직 멘탈이 나가버렸구만 행복한 가방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아 맞다 선고 아직 배우지 않은 한 번만 찍어줘 노필반응 궁금 아 나 이거 아 나 이거 특히 자동으로 찍는거 버릇대가지고 팔렸때 찍을게 아 장지현 너 뭐해 지화 제발 이 아직 배우지 않은 한 번만 찍어줘 이거 찍으면 안 돼 아무도 몰라야돼 이건데 게임 끝날 때까지 들고 가야돼 네이스 네이스 그렇지 영도 불용이네요 예 진짜 오픈 나올 법인데 상대 장지환이라 희망 갖는거 맞네 기회 아 이게 고맙습니다 오픈 나왔죠 희망 없어요 괴물체 베인이야 고통만 길어져 그냥 빨리 끝내 일단 그랜드마스터 비강 다졌고요 스킬 하나 안찍고 앞으로 챌린저 아니면 저한테 흔들두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자 하지 마시고요 블라리 진짜 못한다 실수봐 진짜 못한다 더 떨어져라 아 너무 쉽네 너무 쉬워 하이큐에서 캐리했어요 역시 나는 닦다귀가 아니었어 진짜 말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닦다귀야 시환이 웃을때 큰일날이기 때문에 일찬들 썰몰래 들으면서 웃는거 같아서 미응찌건 말이었네 아 맞아 일찬들 얘기할때 표정 잘해야돼 막 이런 표정 지어야 돼 오오 어쩜다 막 이러면서 알죠 괜히 막 야 재미없냐 이러면 만단말야 해서 되게 재밌어하고 궁금해하는 표정 지어야 돼 궁금해하는 표정 지어야 돼 헉 이 사람 뭐야 어어 아니 이거 아 닦다귀키우야 아 개같다 진짜 1픽이니까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소나라는 소나 엄청 끌려갈거 같은데 소나 엄청 끌려갈거 같은데 뭐래 키키 너나 끌리지마 허플 아 까비 야 부터 1렙트 테르 탔어 얘는 아 진짜 하하 몸먹었지요 아 씨바 어 어 이걸 노렸구나 님들 근데 보니까 이지가 좀 안좋은거 같애 내가 못한게 아니었어 아니 그랜드마스터 상대로 스킬 하나 없이 이긴 내가 또 탈 수가 없잖아 오픈했나 오픈했네요 지원아 3시간째 보고있는데 한판을 캐리 못하네 뭔 소리야 아까 케이틀랜드로 캐리했잖아요 어머 사람들이 좀 억지로 깐다 진짜 근데 원래 그래 사람들이 못하는 것만 봐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한거 가지고 계속 까거든 하하 원래 그런거지 뭐 원딜의 숙명이지 그게 그럼 그럼 듣기 좋으면서도 맞는 말이구나 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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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합방법 상주한 작인자라고 퉁헌 똥싸서 다일지 그거는 이제 아마 그 그림은 이제 못볼거에요 고맙습니다 잘해 보 터뜨려서 오픈 나왔죠 근데 1만시간에 법칙이 뭐에요 첼끄마 왔다갔다하는 원딜인 저번에 지환이 만났을때 플레이한테서 느꼈던 벽을 느꼈어요 정말 잘하셔요 아유 저는 고맙습니다 아유 뭐 또 그런소리를 해주셔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네 그래도 오케이 캐리 칩 캐리 천처리 지수 네 파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